여기는 남대문시장 당신은 누굽니까? 그냥 브라질로 하자 간단하게 요 앞이온데? 요느낌 여기다 바로 할 수 있구나 여기다 여기야? 가자 가자 잠깐만 여기다 다시 좀 에어뜨릴까요? 이제 부르면 안되네 네 이제 부르면 안되네 둘이 2인분을 좋아해요 다시 들어왔어요 다시 들어왔어요 1인분은 안됩니다 6시? 그래봐요 6시 1인분은 안됩니다 왜왜왜 그냥 합장역에서 내놓고 착장에 바로 오는걸 내가 숙소 앞에서 만난다니깐 나 합장역에서 내보내네 어디야 어디서 내보내네 다음지도 안보나봐 볼 수 모를수도있어 내비치고다니깐 2인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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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인분이 2인분이 잠igen Elgrid 하나 arm 먹어야 되는데 나 처음 먹어 나도 처음 먹어 고춧가루 원래 술을 안파는데 사장님이 그냥 남는거 주셨대요 너의 의지가 뒷부분에 보였나 봐봐 고춧가루 부삼 마늘 고춧가루 소시지 양파 오이 tah 삼겹살 설탕 간장 고춧가루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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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먹을게 나는 우리가 점심을 먹었으나 궁금하고 맛있다 술도 먹었어? 응? 완전히 먹었어? 완전 먹었지 완전히? 아침도 먹고? 근데 나 점심을 많이 먹었어 아 진짜로? 응 왜? 뭐가 물이야? 뭐가 물이야 아침부터? 응 아침 7시부터 편집해가지고 내일 나갈거 예약 올리고 왔네 아 올리는거를 예약으로 어 술 먹고 바로 캠핑상으로 올릴 수 있던데? 괜찮아 예약 올림이 되는구나 구글도 하나 올라갔어 응 나 알림 설정이나 뜨는거잖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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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